대형 퀴즈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볼맛 떨어져요. 하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화를 내어서 무엇하리 요! 자! 아유, 재택근무! 영상 멋있게 보면서 예능을 영지의 시점으로 판단하고 맹철한 시청자의 관점으로서 평가하고 본인의 예능감을 다해 본 업무에 입할 것을 약속한다. 이영지는 KBS를 시청 후 오로지 영지적 시점으로 리뷰하는 이부를 지닌다. 스톱! 조금만 볼게요. 주간 아이돌이 갖고 싶었나요? 사표 각! 단, 재미없고 지루한 클립은 스킵껏 2회를 부여했고요. 스킵! 스킵! 아, 진짜 날로 먹네. 아, 진짜 날로 먹네. 아, 진짜 날로 먹네. KBS에서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퀴즈 엔에 있는데 혹시 아세요? 7월이 시작한 거죠 이미. 하지만 모릅니다. 다국적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K패치 레벨업 퀴즈쇼 퀴즈위의 아이돌! 퀴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봤는데 골든벨. 공부 못하는데 골든벨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우리말 겨루기. 1대 100. 본풀기 퀴즈 짧게. 제가 귀인줄을 위해. 반성분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하프캐슬도어. 글로벌. 베를린. 베를린 음식을 먹으면. 독일수도. 아유, 클래식한 걸 주름으로 나가고 있어. 하얀 종이 한 장을 세 글자로 하면. 하종안. 백종안. 아니, 나 일하려 했는데 왜 고문을 시켜요. 빨리 영상, 영상 턴. 다국적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K 패치 레벨업 퀴즈쇼. 퀴즈위의 아이돌. 와. 종영전님이랑 장성류님 축하인데. 글로벌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퀴즈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골든벨 아이돌 버전.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 세븐틴. 세븐틴. 랩 앤 브라잇. 랩 앤 브라잇. 세븐틴의 외국인 멤버들이 꽤 있어요. 그죠? 조슈아. D8.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뉴욕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뉴욕에서 5년. 아 이거 진짜. 이거 진부해. 뉴욕 가면 맨날. 뉴욕. 바꾸어요. 그리고 아이돌분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니 아저씨 얼굴이 너무 뽀샵이 됐다. 보정이 심하네. 카메라 전체적으로.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인데. 장성규님은 별로 댄스 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군지. 오 장성규님 춤 배우셔야겠다. 댄스 레시피. 케이팝 댄스를 설명하는 단계별 레시피를 듣고 해당하는 노래를 맞춰주세요. 첫 번째 레시피 나갑니다. 귀여운 표정을 하고 일자로 선 뒤 두 손을 주먹 쥔 채 가슴 쪽에 둔다. 손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앞뒤로 빠르게 흔든다. 낙낙. 낙낙.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 뒤.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고. 가슴을 두 번 튕긴 후. 손은 수갑을 차듯이 모으고. 몸의 중심에 둔 채로 뒤로 돈다. 뭐야. 그냥 현행범 아니야. 정답 수감자. 설명시 바라니까 모르겠다. 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들. 채널 돌릴래. 그거 주간 아이돌이죠. 뚜드리는 것처럼. 티아라. 맞아 맞아. 자 어떤 춤이죠?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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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비. 느슨하게. 그만. 정답. 아 장난하나 진짜로. 낙낙이지. 맞추는 재미는 있다고 인정. 같이 좀 삐걱삐걱 되는 그 무드가 있다는 건 인정. 하지만 그 주간 아이돌 포맷에서. 정영동 데프콘에서 정영동 장성규가 됐다. 주간 아이돌이 여기 거예요. 열린 결말.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름하여 초성희의 아이돌.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겨루기랑 주간 아이돌 콜라보. ㅅ ㅂ ㄱ ㄱ 입니다. 정답. 좌표 각. 저 사실 이걸 보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면 보고. 뭘까. 이거 섞다 보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기왕 다 섞으실 거면 우리말 겨루기 섞었고. 주간 아이돌 섞었으면 드림팀까지 섞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다섯 개 이상 섞으면 잘 몰라요. 이거 같을 때 갑자기 우리말 겨루기. 같을 때 다시 드림팀. 잘 바꿔주시길 바랄게요. 오래오래 장수하는 프로그래밍을 빌겠습니다. KBS에서 살아남기. 이 정도 맛을 다 씁니다 솔직히. 스킵 스킵 스킵. 아 예즈 배배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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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느껴지면 필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인기가요가 필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예쁘다. 완전 세련됐다. 파리 패션쇼 오프닝 무대 같아요. 저 단발 제가 하면 중학교 재입학인데. 춤이 엄청 까다롭네요. 근데. 되게. 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지. 아니 중학교 댄스부를 어디 갔다 비벼요. 진짜로. 지금도 댄스부예요. 지금도 댄스부인데 활동은 안 한 거 가서 맨날 애들 엽떡만 사주는. 그냥 지갑. 다 와. 오. 제시. 이 챌린지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뮤뱅은 뭐 피드백할 게 없죠 준비 잘했다 화려하다 필터 좋다 그리고 다 남은지는 가수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댄서를 바이터 분들은 저요 듀엣 화사님 솔직히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새 방송사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약간 고루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별화된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뮤뱅 정리하자면 수고가 많으시다 오래오래 아이들 아이돌들 가수분들 잘 잡아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끝